안녕하세요... 두개월 사이, 오늘 밤에 오늘의 날씨가 남겨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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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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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예 수고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날씨 좋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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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? 애기가 좋아하지 토끼 두 마리네 따뜻한 도둑이 제발 자막은 잘 받아서 저거 왜이래? 이거 어떻게 된대? 뒤에 안개등 불인가? 그게 떨어졌어 문제없을 것 같은데, 달리는데 달리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, 초보 운전 친구들이랑 같이 운전하잖아 흠 흠 이럴 흠 흠 흠 흠 흠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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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